XSFM입니다. I, D, W, K 알기에요? 그할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국정 전반을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미 입법과 사법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역술인의 조언을 요구하는 세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헬마우스 코너의 이야기로 함께하는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21년 9월 첫 주말입니다. 421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통성갑 덕지진이 앉아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원고를 슬쩍 봤는데 데이터 센터럴도 하고 가끔 스타 탄생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항상 여기로 오는가? 최보식이 만난 사람? 왜 항상 이... 역술인으로 오는가? 왜 여기로 오는가? 왜 오컬트로 오는가? 제가 이제 뭐 지나가다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 행태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요즘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쓰면 이길 수 있는 칼이라고 늘 막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찾다 보면은 늘 조심스러운데 음... 오늘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분 이야기 아니잖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사생활 킬킬 대고 뭐 뭐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비오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콕김치 남해에서 온 바다 보호물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집어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콕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N 본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암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있는 선물 장모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어제도 바보상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멸치가 잘 팔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보상의 멸치 세트 운빨 이벤트가 있었죠. 했었죠. 네. 18만 9천원이었잖아요. 네. 액세스몰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참여도가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렇게나 싸지른 글을 그냥 특유의 선정 방식으로 랜덤. 고유의 선정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엑셀의 추첨으로 그 영광을 얻은 이는 당첨자 제주도에 사는 김형근씨입니다. 어떤 걸로 당첨이 되셨냐. 글 제목 설마 진짜 쩜으로 키읍. 글 내용 설마 진짜 쩜으로 키읍. 설마 진짜 쩜으로 키읍. 다음에 괄호 열고 냉무 괄호 닫고 보다 더 성의 없는 글이죠. 이거 냉무가 아니고 저거죠. 재곤내. 그렇죠. 재곤내보다 더 성의 없는 글이죠. 컨트롤 C, V, V. 당첨입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그래서 18만 9천원짜리 팔각지암 멸치 세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쩜 되게 많고요. 엑셀 힘내. 키욱 키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팔각지암 멸치 세트 이거 비주얼 진짜 쩐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액세스몰 오면 이 팔각지암 멸치 세트가 썸네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멸치 비주얼 쩔어요. 저는 아직 실제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그렇죠. 장모님 뵈러 갔을 때 볼 수 있겠죠. 딸간 칭찬받을 고퀄리티 멸치 세트입니다. 이거 드리면 국물 내는 것도 아깝다. 그런 찬사에 오랜만에 사위 역할을 톡톡하게 하게 해주었고요. 그랬답니다. 팔각지암 세트뿐만이 아니고 저연멸치 3종 세트도 있습니다. 역시 좋은 멸치입니다. 그런 거는 주로 어머니나 장모님이 보증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요. 설날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추석 선물로도 좋아요. 그러네요. 설날이라고 썼네요. 추석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것입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달의 헬마우스 코너 마지막 시간 헬마우스 TV 바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역술인과 윤석열 사이에는 조중동 매체보다는 정치인 쪽에 초점이 조금 더 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있어서 약간 궁금해지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도대체 역술이 뭐길래 뭐길래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그런데 또 다른 흔적 두 번째 이야기 김건희와 윤석열과 결혼과 스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죠. 다 들어보시면 아, 물어붙일 겁니다. 일단 김건희와 윤석열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스님이 낍니다. 누구의 결혼에도 스님이 끼는 일은 보통 주례 외에는 생각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알만한 분은 좀 아세요. 이 기사에 대해서 2018년 4월에 2018년 4월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단독이라고 달려있었던 그 문제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보이는 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호명되기 한참 전이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지라시 형태로나 혹은 전언의 형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정가에는 돌던 시절인데 그걸 갖고 주간조선 기자가 지금은 유명해진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시도해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따냈었던 그 인터뷰인데 여기에 기사 말미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들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주로 여의도에서 검증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일 만한 대목들이 인터뷰에 나오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대목입니다. 윤 지검장과 어떻게 만났느냐고 묻자 나이차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대목입니다. 스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님이 연을 맺어준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남편은 거짓 없고 순수한 사람이라면서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라는 대목. 이게 그동안 많이 회자됐던 스님이 연결해준 인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둘을 누가 어떻게 연결해줬느냐는 사실 7월까지 굉장히 호사가들의 관심사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니 하는 호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산부토건이니 하는 기업체의 회장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본인의 입에서 나온 거는 스님입니다. 스님. 공식적으로는 스님이 우리 둘을 연결해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스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 이제 스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 있는 건 조계종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님. 그렇죠. 사전적 의미의 스님. 불교 승려. 그렇죠. 불교 승려. 그거는 종단의 인증을 받은 검증을 거친 스님. 기하성의 스님이다. 이름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구 대교구의 스님이다.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한기총의 스님. 너무 이상하죠. 이슬람 주광성의 스님. 조계종 목사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SKT1의 스님. 그럴 거면 조계종, 천태종 쪽 스님이 아니냐. 그건 아이디죠. 선수의. 그건 가능하지. 스님 선수. 노데스 올킬. 그리고 왠지 셀 것 같은 선수. 스님 하면 셀 것 같은. 리신 되게 잘할 것 같고. 이런 쪽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교차검증에서 썬데이저널로 가봅니다. 아, 네. 올해 가장 조열한 그것을 알기 싫다. 재밌네요. 가장 정확합니다. 또 심지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에서 아, 정확해요. 신뢰가 가죠. 네. 그리고 굉장히 주목하실 점이 뭐냐면 썬데이저널은 일종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요. 탄광 속 카나리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앞으로 조금 더 가보죠. 거기 썬데이저널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2021년 4월 8일에 한 발 앞서서 행보를 했는데 현대전을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권 행보, 멘토, 역술인들이 진정 스승이라는데 쩜쩜쩜. 이 제목은 역시 동포 대상이라서 그런지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야. 윤석열 대권 행보의 멘토를 역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정 스승이더라. 이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아내 김건희 씨와 만난 것도 한 스님 때문이라고 김 씨가 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게 이제 주간조선이죠. 실제로는 이 스님도 점쟁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굉장히 확신에 차서 점쟁이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짚었습니다. 이거 되게 과감한 문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추적을 해봤는데 여기서 소개해줬다는 스님의 이름도 법명? 조계정 스님이 아닌가 좀 애매한데 종단에서 주지 않으면 그건 법명이 아니죠. 법명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닉이죠. 닉. 고정닉. 매일 주둔 매일 주둔 리얼 티처 아닐까요? 이 기사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그가 역술인을 멘토 중 하나로 생각하고 꾸준히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모순된 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이유는 이미 진정 스승 외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조언을 구하는 또 다른 역술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또 다른 역술인이 둘을 연결시켜줬다는 그 스님입니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이 홍석현 중앙올딘스 회장을 만날 때 동석했던 인물도 역술인이라는 점이 알려진 걸 보면 윤 전 총장은 대단한 역술 신봉자이면 틀림없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대신 역술인들을 경쟁시키나봐요. 그리고 이 기사의 중간에 사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아주 티피컬한 그렇죠. 이 사람 뭐야? 할 때 그런 티피컬 티피컬하게 범상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흔해 빠진 범상치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범상치 않음이에요. 겁나 범상치 않아. 뭐 저래. 이런 느낌입니다. 흰색 두루마기 도포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둘 다 장발로 기르고 손을 앞으로 쫙 뻗고 있는 거죠. 포니테일인데 허리까지 오는 포니테일 남성분이시고요. 흰 수염을 길게 길게 가슴까지 내려오고 길렀습니다. 이분이 지금 기사에서 말한 진정 스승입니다. 진정 스승 이 진정 스승하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을 연결해준 스님하고는 또 다른 인물이고요. 이 진정 스승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정한 스승 친구한테 야 넌 역시 진정 스승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게 아니고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본인을 진정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다? 그러면 여러분 스님 둘을 연결해줬다는 스님의 고정 닛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실체까지 추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기회로 미르도록 하고요. 이 진정 스승에 너무 흥미가 땡겨서 티피컬한 범상치 아름에 이끌려서 조금 추적을 해봤는데 누구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썬데이저널만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론지 출신 다시 조선일보가 옵니다. 다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스타 기자였던 최보식 이라는 이름. 우리 이 형 좋아하죠. 이게 오늘 나오는 이름들을 들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기사 읽기 노래가 다가오는구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구나. 약간 로얄넘물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스타들이 복귀하고 있어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그 최보식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은 항상 사달이 나죠. 안 만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살지. 최보식은 사망풀래. 최보식이 나를 만나러 왔다. 난 끝이다. 내가 정점이구나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최보식이 더 이상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쓰지 않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최보식의 언론 이라는 매체를 창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마치 조선일보에 또 다른 축이었던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를 나와서 뉴스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최보식의 언론이 사명이군요. 그렇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이 사명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뉴스 오브 최보식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의 전자 이재용의 기업 그렇죠. 한 거예요. 헬마우스의 유튜브 뭐 이런 것처럼 돈 끄는 우리 이런 거 하시는 분이고 뉴스버스는 김건희씨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소위 줄리를 대박 덧뒀죠. 이 양대축이 둘 다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제목은 최보식과 윤석열과 멘토와 진정스승입니다. 진정스승이 최보식이 만난 사람입니다. 2021년 3월 4일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나온 인터뷰인데 제목이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한다. 준비해왔다.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최보식이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까? 이때 이 기사가 일종의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진정스승입니다. 인터뷰 첫 대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달 전 윤 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 A씨를 만났다. 진정스승. 검찰 주변의 정보통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이 고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승려가 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말씀드리지만 승려는 아닙니다. 고정미커입니다. 승려이고 스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조개종도 천태종도 이분을 모릅니다. 알려지기로만 승려인. 알 수는 있지만 외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소위 도인 풍모였다. 외모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내공이 그런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신선하고 승려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죠. 기자도 도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 전통이기도 해요. 그게 옛날에 역사문이나 무협문에서 나오는 유불선을 하나로 합한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그는 불교 승려는 아니었다. 그는 불교 승려가 아니면 승려가 아니잖아.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죠. 지금 하나의 문단에 승려가 나오고요. 도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불교 승려가 아니었다로 끝납니다. 또 말하게 되네요. 슈레딩거의 승려. 내가 바라보기 전까지는 승려인 상태와 승려가 아닌 상태가 중첩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맥상의 흐름과 맥락을 봤던 게 뭐냐면 외모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내공이 그런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최보식은 홀렸구나. 그쵸. 마음을 빼앗겼어요. 부정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외모가 좀 그렇다는 거지 진짜 내공이 세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약간 홀렸다. 기사님 그러신 것 같고. 괄호 나는 뿅반했다. 괄호 이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가 낸 책은 몇만 부가 팔렸고 그의 강연 유튜브는 지금까지 총 2억 뷰가 된다고 했다. 추종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인플루언서 이유는 틀림 없었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반해서 따옴표 닫는 것도 까먹었어요. 인플루언서 뒤에 닫는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승정수승이라는 분은 찾아봤는데 여기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유튜브 캡처인가요? 유튜브 캡처도 있고 홍보사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강의를 정법 강의라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jungbub 정법 정법 .com 에 가시면 이분의 사진을 홍보사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모델처럼 찍어놨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이비가 갖춰야 할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일단 뭐냐면 풍채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꾸가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봤을 때 사람이 균이 있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와꾸에 맞춘 의무입니다. 그렇죠. 부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렇죠. 마치 신선처럼 저 뒤에 잘 보시면 안개가 깔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사진 찍을 때 이런 연출까지 신경 쓰시는 거야 이분이. 물론 고기 굽는 연기 같긴 합니다만 저도 지금 안개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드라이아이스도 아니고 아무튼 멋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는 이 분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윤석열의 멘토다. 내가 조언을 해준다. 심지어 내 말을 윤석열이 잘 듣는다.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윤석열 멘토 역할을 한다는 말이 맞나? 그랬더니 윤 총장이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 공부라는 거는 여기서 본인이 스승이고 내가 또 가르침을 준다. 제자라는 얘기죠. 도반이라는 얘기죠. 정법을 따르는 도반이다. 이런 말씀이고 좀 도와준다.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돕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한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일 잘하도록 돕는 것뿐이다.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대해 잘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고비 때마다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갈등을 말함이라고 각주를 적어놨습니다. 기자가 자기가 적어놓은 거죠. 자기가 해석한 거죠. 스승님의 말씀을. 고비마다 대처하니까 넘어갔고 또 대처하니까 넘어갔지 않나. 그러면서 내가 윤 총장은 고비가 목까지 딱 차서야 겨우 넘긴다. 그거는 위험하다. 목까지 고비가 오기 전에 넘기는 게 좋다. 매번 목까지 차서 고비를 넘기니까 위험하다. 항상 미리 내게 의논하라. 라고 했던 거다. 윤 총장이 대처할 수 있게 나도 잡아준 셈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참모의 자리에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참모의 자리에. 게다가 조선일보 출신의 유명 언론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그거를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하고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도 뿅바냈습니다. 계속 물어봐. 어떻게 될 건지 계속 물어봅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이제 그 이분이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줬는지를 얘기를 할 때 다른 점쟁이들보다도 좀 더 자신이 있어요. 그래요. 박근혜 특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윤석열 당시 이제 수사팀장이죠.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판단이 필요할 때 자신이 유튜브에서 박근혜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구속수사로 밀어붙였다. 저희와도 약간 연관성이 있네요. 그래요? 쓸데없는 걸 찾았네요. 동안거라고 모여서 강의 같은 거 하는 걸 하나 봐요. 동안거라고 겨울에 모여서 동안거는 원래 사람 안 만나는 건데 겨울에 몇몇 수행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각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강의 수행을 하는 거죠. 더케이오텔에서 했네요. 동안거를 호텔에서 공개 방송할 때 한 번 겹쳤겠네요. 더케이오텔 있는 데서 공개 방송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동안거 수행을 호텔에서 한다고? 이분이 최보식 씨가 전한 대로 불교 승려가 아니니까요. 일단 룸서비스 입장에서는 편하죠. 밖에 안 나오니까 하우스키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청소하겠죠. 같이 동안거 하는 도반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강당에서 사람들 여러 번 모아놓고 강의 같은 걸 했네요. 그럼 동안거가 아니잖아. 되게 놀란 게 이분이 하는 강의에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수십 명의 추정자가 있다라고 할 정도면 꽤 유명한 사람 아니야? 하다못해 무슨 문선명이라든지. 누적 조회수가 2억이라면 이건 좀 세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좀 이따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수사를 밀어붙일 때 윤석열이 참고했다는 그 유튜브 영상을 누가 소개해줬느냐? 김건희 씨가 해줬다.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던 당시에도 전화도 자주 하고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둘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신변 정리를 잘해가지고 대통령 준비를 할 수 있게 다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매일 만나면 직장 동료 아니면 가족이에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쯤 만나면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열흘에 한 번 만나면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조참모임 같은 거죠. 조참모임. 물론 이 역술 인플루언서의 말을 다 믿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부분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준비를 예를 들면 원고 준비하는데 한 4,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분 영상 보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재밌어. 심지어. 여기 또 뿅반할 뻔 나도 뿅반할 뻔했어요. 아니 의미 있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도 가고 막 그래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 일본 처음 대중강연을 할 때 출발점이 일본이었어요. 이런 게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이제 정법 채널로 가봅니다. 가봅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9.19만 명 상당히 덩치가 있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8.19만 명 8.19만 명 정법 강의라고 본인이 강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조회수 자체는 하나하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수천대 잘 나오는 거 만 2만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가만 있어봐요. 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요.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잖아요. 네. 그럼 동영상이 만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영상이 만 1만 1천 8백 개 아니 내가 이걸 맞출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영상 제목 앞에 11482 강 이게 그거군요. 만 1천 482번째 강이다. 야 씨 오타가 아니야? 아니 되게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여러분 여러분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만 개를 올려라. 그냥 만 개를 올리면 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녹스 인플루언서 같은 데서 종합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유튜버들을 평가하거나 이제 뭐 추세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 가서 이분을 거를 본 다음에 아니 어떻게 11,800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업로드는 영상 숫자 맞나 싶어가지고 제 거를 가봤어요. 헬멜 마우스를 가봤어. 150개인 거야. 내가 내가 1년 10개월을 활동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11,800개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지? 이거 계정명이 정법 2013인 걸로 봐서 2013년에 만든 건가? 아니 아 네 맞아요. 2013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8년 9년이잖아요. 아니 만자한테 아니 1년에 1,000개 이상 올렸다는 얘기잖아. 동양에서 보통 만자를 쓰면 그건 그냥 매우 많다. 많은이란 뜻이지. 진짜로 많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평균 조회수는 영상 한 개당 7,800회예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7,800회 정도면 보통 그림을 그려봤을 때 보통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 요 정도쯤에 조회수가 나오겠다. 총 조회수가 한 뭐 한 1,200만회 정도면은 괜찮은 채널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2억회예요. 총 조회수가. 만 개를 넘게 올리니까 영상으로. 신의 한 수가 524개예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 1,100, 480, 1,100, 480 2회를 시작한다. 그땐 나는 해골이지. 백골에 진투되어 넋시라도 잊고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라 떠드는 사람이란 얘기죠. 말을 X나한다는 얘기야. 굳이 묘사하자면 토커TV 진짜 말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헤비토커 그래서 와 정말 유튜브의 새로운 모델 BM상으로 굉장히 새로운 모델 많이 떠들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녹스 인플루엔서에서 추정하기로 이분 유튜브 채널 정법 2013년 개정에 유튜브 월 수익 예측액이 470만에서 817만 원입니다. 영상을 그냥 이 강의 영상을 그냥 올리기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냥 들어와요. 매달 지금 여러분 고민되시면 만 개를 올리시니까 만 개를 올리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퓨디파이가 4,400개인데 그러면은 지상 최고의 유튜버 아니야. 그러면은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이걸 보면 영상 하나가 몇 시간 찍어서 잘라요. 10분 9분 10분 9분 이래요. 몇 시간 찍은 거를 1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죠. 저희의 지금 중요한 주제의식은요. 이런 양반이 지금 대선 여론조사 1위의 멘토다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공식 멘토입니다. 공식 멘토. 언론 매체에서 확인한 공식 멘토. 진정 스승.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멘토를 생각할 때는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진정 스승. 진정 스승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분이 XSFM입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 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광고를 잠깐 항복하겠습니다. 네 할인과 행사에 인색한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입니다. 추석 맞이 할인 행사 얻어왔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노블 오리지널 제품 모두 10%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3병과 4병은 그 세트 할인이 있죠? 다구성 할인 여기에 10% 할인이 중복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중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노블의 경우에는 선물 포장 옵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복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이래서 샀습니다. 액세스 모레 들러주십시오. 이분이 홍익인간인성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주 콘텐츠가 이겁니다. 뭔가 여기저기서 뜯어온 것 같은 걸 좋아보래가지고 왠지 양심일지도는 홍익당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근데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확인은 안 된 것이지만 이분이 사람을 홀려서 그분들의 정서 착취나 혹은 재산 착취나 이 정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허경영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악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관찰한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살짝 봤는데 도덕강이 정도? 아주 지루한 도덕강이 내용이 보통 뭔 내용이라고 되었냐면 배워야 한다는 게 이분의 핵심 메시지예요. 뭘 배워야 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설파하는 정법의 핵심은 사람은 배워야 한다. 열심히 물어보고 배워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베리에이션만 바꿔가지고 이게 핵심이고 정법.com에 가시면 이분 사상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 현대적으로 운용을 하셔가지고 3대 7 법칙입니다. 카르마? 3대 7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우주의 진리가 대자연의 법칙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내가 여기까지는 파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의 핵심이 3대 7은 무엇이냐? 3대 7이라고 하는데 3대 7은 뭔지 싶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짧게 요약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그렇죠. 3대 7을 알려면 이분 영상의 평균 핵심 강의라고 하는 거 대여섯 개 정도 봐야 됩니다. 대충 파악이 돼요. 그래도 만 개 중에 그 정도면 2시간 정도 투자하면 알 수 있는데 대충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우주에서 떨어진 30%의 잔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30%만 사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중인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30%고 개별 인간들도 30%짜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 70%는 대우주에 있어. 대우주는 이데아. 저 위조 위조. 그러니까 하늘. 우주. 그래서 대우주에서 떨어진 30%가 인간이에요. 열심히 보셨어요. 인간이 그렇게나 크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원래 갖고 사용해야 될 나머지 70%는 대우주에 맡겨놓고 내려온 거죠. 인간의 에너지가 너무 탁해져서 우리가 무거워지는 바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30%가 분리돼서. 중력이 작용하네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기존 사이비의 뭐랄까요? 어떤 초월적인 느낌이 좀 덜해요.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기존 사이비라는 거는 내가 좀 따라가려다가 싶다가도 갑자기 혼자 점프를 해버리니까 화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분은 되게 친절해요.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에 기초해 있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영상 보다가 느낀 게 이분이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상식들이 나오는데 아예 재교육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다. 아니, 최신 상식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독특한 캐릭터네요. 저는 오히려 그래도 이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비랑은 약간 좀 계열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보수, 극우,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 좀 신문 열심히 보는 분 조선일보 구독하는 개신교 목사님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이해됐네요. 이런 캐릭터면 파는 입장에서 오래 파요. 왜냐하면 딱 걸리는 게 없으니까 무소속 후보를 많이 찾아봤던 윤세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도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관련된 콘텐츠를 꽤 여러 개를 찍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9,660강 이거 되게 정직한 숫자입니다. 이 채널에 올라오는 9,660번째 영상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윤석열 총장이 예비후보가 총장이 됐잖아요. 따라서 지난 2년간 연간 1,000개는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2013년도 지금까지 만개가 넘어요. 하루 두세 개.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김강일, 이동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점잖게. 조선일보와 비슷한 얘기를 한답니다. 들어볼까요? 공수처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공수처를 해도 법적으로 합당하게 하십시오. 또 이런 개혁을 해도 하십시오. 개혁을 하면 한 대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지 그런 걸 반대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놀란 거죠. 국민평 맞습니다. 국민의 검사가 맞아 총장이라 하기 이전에 국민의 검찰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앞에 헬마우스님이 그냥 사이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칭찬처럼 들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이비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 언론의 사이비 같네요. 그렇죠. 레퍼런스가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섞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허경영은 사이비가 정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론인이 사이비 소리하는 것 같네요. 논리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윤석열. 조선일보 같아요. 정말 조선일보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의 쉴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됐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지난달의 헬마우스 코너는 웃기다 말고 무서웠잖아요. 저하고 에디터하고. 체온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달 건 왜 이래. 왜 이렇게 우스워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토요일이 되니까 무서워집니다. 아니, 저 한국 보수의 진짜 민낯은 점쟁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이 이제 윤석열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만 천 강의. 만 천 번째 강의. 만 천 번째 강의가. 요새 우리가 천 삼백 강을 뛰어넘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별의 순간입니다. 신문 많이 본다니까요. 그러게요. 별의 순간이라는 그때 유행하던 리트로 단어. 그걸 딱 가져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역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열적으로 보면 일종의 정치평론가처럼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맥락을 좀 이분을 통해서 한번 만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양반은 그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대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정말 이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싶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의 너무 신기한 썸네일만 뽑아와봤어요. 라이버펑크 버그 수정 얘기는 안 하나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11,000개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3대 7로 수정해서. 보시면 11,458강. 젊은이들의 잦은 이직에 대한 직장 선배의 역할. 그리고 썸네일에는 지가 써있어요. 자기가 써있어요. 도인이 써있어. 도인이. 직장생활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11,452강. 대한민국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그렇죠. 김연경을 얘기한다고? 11,372강. 달러 기축 통화와 블록체인. 이 제목과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게 계약 후 주변에서 부정적 소리가 들린다. 11,434강입니다. 이거는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11,408강이 짱이에요. 젊은이들의 매운맛 선호. 도대체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네이버 서울대 초대규모 AI 연구센터 설립. 이거 기사 제목 같아요. 그리고 전교조 해직 교사. 1인당 8억 원 정도 지원 법안. 이거는 조선일보 사설 같고. 그다음에 당 정의 추진 중인 30조 규모의 국민 현금 지원. 이거 뭡니까 도대체. 여기 찾아보면 오프화이트 프라그먼트 콜라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슈퍼히어로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일종의 사이버레카가 아니라. 그렇죠. 다시 이 존재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 핫이슈로 떠오르는 거 키워드 이렇게 강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이런 활동을 2013년부터 해와서 이렇게 쌓은 거면 사이버레카의 조상님이죠.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사이버레카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도 매달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 어떻게? 만 개를 올려라. 만 개를 올리면 누군가는 본다. 그 중에 하나. 생긴 것도 영정 속의 조상님과 지참했습니다. 사이버레카의 조상님이 있다니. 렉카는 렉카일 뿐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9,500강 이하로는 못 내려갔어요. 시간도 없고요. 직업을 영위해야죠. 그런데 대신 쭉 썸네일을 훑어보다가 눈에 빡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야, 백신 접종 거부자들을 설득하려면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1,446강입니다.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정신이란 얘기잖아요. 제정신이란 얘기잖아요. 안티백서가 아니라니. 안티백서가 아니라니.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죠. 심지어 백신 접종 거부자들을 설득하려면 이 영상은 3편짜리입니다. 30분을 봐야 돼요. 즉, 11,446강부터 11,448강까지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3편을 30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헛소리를 하는가? 분명히 안티백서적인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이상한 얘기 분명히 할 텐데. 라고 하면서 30분을 봤는데 멀쩡한 거야. 자,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어보시죠. 백신은 누구든지 지금은 맞아야 돼요. 거부하지 마라. 내한테 백신을 맞으라는 소리가 안 들은 사람은 안 맞아도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아직까지 백신이라는 걸 맞아야 된다는 정보가 내기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은 안 맞아도 돼요. 이게 뭐 맞을 일이 있는가. 정보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 너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데 그런 더 하죠.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그것을 지금 감당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백신을 안 맞고 너무나도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뉴스원이나 연합뉴스보다 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30분짜리 시리즈를 보시면 이분이 방역의 기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의외로 한국의 어르신들이 방역에 대한 기초가 철저하다는 건 지금의 접종률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싫든 말든 백신 줄 못 써가지고 엄청난 속도 아니에요. 아니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의 이 안티백서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영상에 보면 정부가 지금 좀 보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백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방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육해서 이분의 핵심 가치가 그거니까 교육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칸막이를 치듯이 각 국가별로 서로 칸막이를 치는데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자기 내부 방역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놀려고 그렇게 조미 쑤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랍니다. 이게 윤세민이 말했던 좌절감이잖아요. 나는 30분을 투자했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좌절을 안 주다니 웃긴 것도 안 나오고 아니 사이비가 목수정보다 나으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다. 우리에겐 목수정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근 영상 보시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대목도 있어요.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한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만은.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정복강의였다.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하네요. 제가 지금 하려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선후보의 책사로 손색이 없겠는데 이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가비처럼 마음 약한 애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일이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마음 약한 게 성가비면 문제가 안 돼. 쟨는 대선후보가 되지 않을 거거든. 우린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자는 왜 받았지?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왜 최보식이라는 베테랑 기자가 이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단독 인터뷰 기사까지 쓰게 됐는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 이 사람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조선일보에서 본 거 얘기하니까 계속 조선일보에서 친문 열심히 본 사람이다. 이렇게 돌고 돌죠. 결국에는 지가 했던 얘기예요, 다 보면. 안티백서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영상에도 띵소리가 나오는데 독재라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도 문 닫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이런 논리가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해왔던 소위 말하는 그리고 윤서인 성재중이 났던 방역 독재라는 단어를 원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은 그걸 보니까. 그러다 보니 조선일보 기자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하겠죠. 자기들이 맨날 하던 얘기를 이 사람이 똑같이 하니까 그럴 듯한 메모를 가진 목소리가 중요한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본 얘기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하니 얼마나 얘기가 잘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를 맨날 보는 대선 후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얘기가 잘 통하겠어요? 이러니까 멘토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선일보의 수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쿵짝쿵짝 친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대선의 브레인을 이루고 심지어 이들의 썬데이저널의 주장에 의하면 혼사도 지들끼리 정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트너이자 영혼의 짝꿍이자 씨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들러붙어 있는 공동운명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어떻게 중매를 서줬는지는 진짜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상적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라든지 노동문제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근저에 있는 마음의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느낌 혹은 그 믿음에 대한 문제와도 일정 부분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이 일종의 무속 공동체의 성격을 띄고 있다라는 거를 파면 팔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무속 공동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조중동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촌스러운 캐릭터들의 집착을 많이 하지만 중앙일보는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리려고 오늘의 마지막 사례를 보죠. 중앙일보의 무당사랑 케이스로 하나 제가 가져온 게 2021년 8월 26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작두 대신 아메리카노 돼지 머리 대신 채식 따옴표로 난 90년생 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당 한 분을 소개하는 소개하는 기사예요. 사진에는 본인이 무당이겠죠. 어떤 젊은 양반이 한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앉아 계시고 뒤에는 늙은 마르티지 두 마리가 잠들어 있고 뭔가 설명하고 있네요. 이 인터뷰가 굉장히 트렌드해 보이는 무당 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다 그런 맥락입니다. 신방 대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점사를 봐요. 색색의 한복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사람들을 쏘아보면서 호통치지도 않아요. 제 눈은 동그랗고 점사는 존댓말로 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홍보 기사죠. 홍보 기사 내 눈은 네모 났냐? 같은 사진을 쓰고 거의 비슷한 제목을 갖고 있는 기사가 연합뉴스와 매경에도 있어요. 그래요? 네. 홍보 기사는 얘기죠. 사진은 똑같고요. 아니 이거 기업 광고 수준이잖아요. 점쟁이 홍보해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와 매경은 기사 제목이 한치도 안 다르고 똑같고요. 이게 제가 답답하고 화나는 지점이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 그게 시민한테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타로점 주역점 사주명리 점성학 파동성명학 걸고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평생을 바쳐서 공부해야 하는 역학입니다. 보통은 이 중 하나를 주전공으로 삼는데 그게 다 적혀있어. 12,000가지 강의를 하시는 분들 어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얇게 보자면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들의 주독자층 주독자층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으니 그분들의 관심사안이라는 게 이런 어떤 사주니 역술이니 하는 무속신앙 이런 파트들의 관심이 많으니 우리 독자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는 것까지를 같이 포개서 보고 있자면 이게 단순히 독자들을 위한 구독서비스 기사서비스의 차원은 좀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고민한 끝에 도달하게 된 결론의 한 줄기 중의 하나가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를 주장을 하고 후보를 내세우고 할 때 얼마나 어떤 이념적인 선명성 혹은 신념 이런 걸 갖고 주장을 하는 건가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힘있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인가 라는 것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기껏해야 결국에는 무속인들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심지어 서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멘토럽시고 했다가 어설픈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과연 정치적 결성체로서의 완성도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없는 거 아니냐 정치자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보수 정당을 오랫동안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랫동안 지지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적 일관성의 부재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네 저 사람들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하고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 같다 라는 걸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딘가에 다른 일관성이 있을 텐데 그 일관성이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사적인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 빼고 혹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점쟁이 좋아한다 그런데 빠져있다 이런 어떤 옐로 저널리즘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보수 네트워크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 통하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항상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 통하는 말 잘하는 사람만 만나면 쉽게 멘토를 삼고 쉽게 누군가를 또 소개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식에만 동원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그냥 이익공동체 그냥 이념공동체의 표피를 띈 일종의 시족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더킹이라고 있죠 네 조인성씨하고 정치검사들의 이야기를 조금 판타지를 약간 섞어서 실제처럼 보이게 잘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죠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건지를 이 정치검사들 한 팀이 점쟁이 물어보러 가는 시퀀스가 하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전 시점이었는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네요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쯤 되면 사실상 고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수한 계층들로 사회를 나눌 수 있다고 봤을 때 그게 천 개든 만 개든 아주 많겠죠 오천만의 나라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의 계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적수준으로 보면 최고 밑바닥 그렇게 되는 거죠 아래에 아무도 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잘난체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독자들보다도 못한 어떤 지적수준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드리고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대선주자 우익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딱히 이념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공이 가지고 그렇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거나 혹은 분양을 하더라도 건물만 분양을 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걸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주로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들고 나왔을 때는 좌파 이념의 기반에 있다라는 색깔론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 자신들의 대선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원가주택이 지금 자기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나왔는데 이 원가주택이 기본적으로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알아야 원가주택을 만들 수가 있죠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 보수 언론이 겁나 틀어막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제에 기반한 원가주택을 냈을 때 과연 그게 기본주택이랑 뭐가 다르냐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소위 반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어디로 가고 아예 사라집니다 아무런 일관성이 없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똑같은 걸 내놓으면서도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에는 신념도 없고 이념도 없고 차이도 없어요 차이도 없어요 도대체 차이라고는 역술인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라면 과연 이런 어떤 신념 없는 우파들한테서 우리 유권자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어디에 설 자리를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럼 결국에는 또 점쟁이 만났다더라 하는 옐로우성의 어떤 가심을 주는 재미 외에 정치가 엔터테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한국 우익들한테서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달에 헬마우스님하고 이런 걸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제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설마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면서 아주 신묘한 점쟁이처럼 파보면 이런 게 나올 테니 조사해 오시오 제가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아 이게 결론이 참 이르네요 지난달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라는 국민의힘 이름이 그 사이에 여러 번 바뀐 저 당이 사실은 아무 철학도 없이 그냥 그냥 무능한 것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까 지역 유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닐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실력으로 붙으면 저쪽에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아 세상에 물론 저는 또 이런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런 어른들일수록 난 아는 게 많아 하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른을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설마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지 나는 사실은 정복강의를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헬마우스님이 헬마우스님에게 연민이 느껴져요 그런 유튜브들을 보지 이제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채널 활동 중단의 이유죠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할틀에 출연하려고 보니까 정복강의를 만 몇 강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제가 그 일시적 고용 입장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빠져들어서 잘만 못하는 거지 아니 설득당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복강의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정복강의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 외에 다른 것들 아 왜냐하면 정복강의 자체는 그다지 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톡식하지 않아 그래서 말하자면 딱히 이로울 것도 없지만 딱히 해로울 것도 없는 상태 시간이 남고 심심하다면 그냥 조곤조곤하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ASMR로 들으면서 잠이 들 수 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소셜에 봐도 뭐 저 황교육기 때문에 이 논의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기 능력에 비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도 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내가 좀 그렇다 싶으신 분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유튜브 만개 올리면은요 보수정당 대선후보 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파트너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꿈 크게 갖자 헬마우스 코너였습니다 헬마우스 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만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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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 살벌한 얘기를 하고 힘이 쪽 빠졌는데 뉴스 아카이브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1967년 옛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가 좀 관심이 떨어지네요 내 입장에서도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반복된 인류의 실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지금 헬마우스와 함께 네 67년이면 옛날도 아니죠 아 근데 재밌어요 네 1967년 9월 2일 씨랜드 공국이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왠지 임채무씨가 만든 놀이공원 그건 두리랜드고요 네 이름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아 국가예요 네 천천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육군 예비역 소령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 67년의 예비역이었으니까 뭐 2차 대전 한국전쟁 뭐 이런 데 참전을 했겠죠 그렇겠죠 예편을 하고 나서는 어부로 일했습니다 어부로 또 일하면서 해적방송 네 요즘에는 없어진 개념이죠 그렇죠 해적방송을 운영했습니다 네 아마추어 무선통신 같은 거 연습하고 이러면서 동네에 주파수 퍼지는 데만 들으라고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요즘 해적방송의 개념은 남의 컨텐츠를 가져다가 방송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걸 해적방송이라고 해요 그때는 아니죠 예전에 해적방송이라고 하면은 그냥 면화가 없는 사람이 방송을 송출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전파는 공공제였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도 방송을 하지만 전파를 써서 방송을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였죠 네 근데 뭐 전파를 쓸 수 있는 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방송의 경우에도 규제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잼 응 합법방송 노잼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최신 라켓롤을 틀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6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의 음악을 틀어주는 해적방송들이 영국뿐 아니고 유럽에서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랬다는군요 네 불법이니까 단속을 피해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도 방송을 했고 아예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악분이겠습니까 좀 있으면 68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라 욕도 하고 네 연구욕도 하고 그런 방송들 음악도 틀고 도망을 다니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팟캐스트도 역사가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해상에는 전쟁 당시에 영국이 지어놓았던 해상요새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뭐 교각 같은 걸 세워놓고 널빤지 하나 올라가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시출시설 같이 생긴 어 그렇죠 네 그런 해상요새 및 해상벙커가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전쟁이 끝나고 군인이 철수하고 시설만 남았잖아요 해적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점거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 여기를 점거해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적방송 운영자끼리 이 요새를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했어요 해적이 하는 건 다 아네요 네 막 화염병 던지고 총도 쓰고 그랬대요 방송할 거면서 그런 건 왜 들고 다녀 해적이니까 아까 그 예비역 소령 아저씨 패트릭 로이 베이츠라는 아저씨도 이 요새를 차지하고 심지어 요새에 남아있던 군용 장비를 이용해서 해적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상위에 해적방송이 워낙 기승을 부리자 영국은 해양방송 범죄법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한 달도 안 돼서 패트릭 예비역 소령은 이 해상 요새에서 국가를 선포해 버립니다 양아치 자식이 일찍 독립하듯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국가 이름을 씨랜드라고 짓고 자신은 로이 1세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국민으로 삼아요 그럴 땅이 되나요 이거 그냥 집 한 채 급일 텐데 그 정도 급이에요 그리고 왜인지 몰라도 다시는 방송을 안 합니다 왕이 됐는데 그럼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공국으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아마 왕의 직위는 대공일 거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린스 웨일즈가 공국이거든요 공국이면 나는 웨일즈와 동급이다 영국 해군이 이들을 태거시키려고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씨랜드 공국에서 총을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화기가 있죠 그렇다고 해군이 응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왔어요 그냥 오고 재판을 걸어버립니다 정말로 무력 자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웬걸 그 해상 요새는 당시 기준으로 영국의 영예 밖에 공해상에 있었던 요새였던 겁니다 전쟁 때 지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 안 하죠 그래서 재판부는 영국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독립이 성공한 분위기죠 씨랜드 공국이 영국을 상대로 브리트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왠지 독립이 인정을 받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승전 물론 이 재판 때문에 씨랜드 공국이 유명해진 건 덤이고요 국가는 점점 기틀을 잡아갑니다 국장, 국가, 화폐, 우표, 여권까지 만듭니다 지들끼리 있고 망망대라 심심하잖아요 이런 건 금방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씨랜드 공국의 축구 국가대표팀도 있습니다 있겠죠 뭐 11명이 됐나요? 네 심지어 전쟁도 있었어요 정복전쟁과 독립운동도 있었어요 1978년에 독일 사업가와 네덜란드 사업가가 이 네덜란드 사업가는 이 섬의 총리였대요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이 1세가 영국에 가 있는 사이에 아들을 인질로 잡고 이 요새를 점거를 했습니다 와 진짜 갖고 싶었나 보네요 네 후에 로이 유명해졌으니까 후에 로이 1세와 씨랜드 공국의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헬기를 타고 가서 진압을 해요 아 로이 1세가 되게 신망을 두텁게 얻었나 봐요 국민들을 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이랑 늘 같이 사니까 그렇죠 같이 우표도 만들고 그래서 헬기로 축구도 하고 이거를 진압을 하고 이 독일 사업가와 네덜란드 사업가를 포로로 잡았어요 원래대로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외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독일 사업가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나중에 독일 정부가 협상해야죠 네 포로 협상을 하러 씨랜드 공국하고 같이 포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해적질을 하네요 그렇죠 네 어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네 자기 화폐 우표 등을 팝니다 아 그때 만들어놓은 거 지금도 계속 만들어요 네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고요 자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씨랜드 GOV 가버멘트죠 네 씨랜드 GOV ORG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자체 통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째선지 자기나 각종 기념품은 파운드로 사야 됩니다 여러가지 생필품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이 나라는 그럼 달러로 사야지 왜 북한도 정말 비싼 건 달러로 샀네 북한 돈 안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자체 통화도 기념품의 일종일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파운드를 주고 여기 통화를 사야 돼요 한전이 아니고 구매인데 기족자기는 5만원 남작은 10만원 기사자기는 15만원쯤 합니다 백작은 30만원이고요 공작은 80만원입니다 네 그 정도 합니다 대공국이니까 거기까지 공작까지만 팔겠죠 그렇죠 짐작하시겠지만 엄청 잘 팔립니다 저도 하나 살까 생각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재미삼아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요 받아서 인증하려고 그 인증 그거 하나 쓰려고 참고로 씨랜드 공국 자체가 2007년에 1200억의 매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럴 법도 하죠 네 이거를 이제 일본하고 이런 사업가들이 꽤 그래도 찾아왔다고 해요 네 결국엔 안 팔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맨틱한 관광상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씨랜드 공국이 생길 때만 해도 국가의 영예 인정 기준이 3헤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제 기준이 12헤리로 넓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국 영예 안에 있어요 아 이제는 합법적으로 편입되어 있군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네 점점 씨랜드 공국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쩐지 영국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왕족들도 영국이랑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늘 거기에 있으면 공산품을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거의 영국에 산대요 중간에 불도 한번 났었거든요 네 발전기가 폭발해가지고 그때 또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때 또 영국 공군이 가서 구조해왔어요 이야 겁나 천덕꾸러기들이네요 네 처음 국가를 선포한 로이 1세는 2012년에 사망을 해서 현재는 그의 장남이 공의를 물려받았습니다 아 부자가 쌍으로 지금 답이 없죠 그걸 또 물려받고 하고 있죠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가업이잖아요 그러네요 팔리는 게 많으니까 네 이런 초소형 미생인 국가들은 지구에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은근히 많죠 네 유명한 것도 있고요 정말 안 유명한 건 이제 그 가족들만 아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선포를 했는데 동네에 토끼들만 들어줘서 하셔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필름이 끊겨서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디 캠핑장 사이트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제일 그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도 하하하하하하 SM타운이라는 가상국가를 선포하고 팬들한테 시민권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시랜드 공국이랑 호주의 헛리버 공국입니다 헛리버죠 제가 헛리버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헛리버 공국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서 멸망했습니다 아 이런 2020년까지였네요 이 나라의 국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멸망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싸이 씨가 그 국가성립을 선포했죠 피네이션이라고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피네이션은 맞고요 네 그건 창업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이런 비슷한 시도랄까봐 걱정됩니다 근데 이런 초소형 국민체의 주수입원이 유명한 곳은 주로 관광수입이거든요 네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관광수입이 꽤 그러니까 또 몰라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무슨 땀마음을 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자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뉴스는 2003년 8월 29일입니다 주 5일째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꽤 오랜 동안의 진통이 있었고 제가 목요일날 살짝 지나가다 말씀드렸던 대로 꽤 오랜 동안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예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수 언론에서도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언론 되게 싫어했죠 네 토요일에도 회사를 가고 학교를 다녔던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하죠 네 그러니까 학교야 그렇다 쳐도 토요일 그냥 가서 자고 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았죠 12시에 집에 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토요일에 어떻게 회사를 갔을까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네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이신 분들이 아실 텐데 네 네 저희 아버지 그렇죠 사실 주 5일째 논의는 이미 9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제 그 리메이크 된 노래들을 몇 개 들어보면 이제 80년대 가요들 중에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이 나와요 그때의 토요일은 지금의 토요일이랑 다른 날입니다 네 그렇죠 그때의 토요일은 지금의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금요일보다 더 소중한 당연하죠 네 그때는 금요일에 생으로 일했거든 그렇죠 무려 92년에 사마약품에서 최초로 주 5일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일부 시범학교도 했었고요 몇몇 업계에서는 격주 휴무제가 이미 90년대에도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aka 놀토 네 그렇죠 놀토는 이 다음이긴 한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주 5일제나 격주 휴무제가 조심스럽게 시행이 됐었는데 IMF 때문에 이 논의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떠올랐던 거죠 당연히 정경영과 경총은 난리가 났죠 근로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 이걸 받아쓴 진보 언론들도 많았어요 결국 중소기업들만 죽어날 것이다 네 한국 중소기업은 진해가 다 죽이고 있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먼저 주 5일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은 토요일에 은행 업무를 못 보는 시민들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판에 박힌 어휘디를 갖다 씁니다 발만동동 어 그렇죠 저는 말이에요 살다가 발만동동 구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이 새끼들아 전 한번 봤어요 그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빵 먹다가 빨를 갈매기에 뺏기는 짤 있거든요 네 진짜 발만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되면 맨날 보이나봐요 발만동동 구르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2002년이나 2021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경우에도 법 개정 전에 먼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주 5일제를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경료하고 경총이 무려 공식적으로 노사 재협상을 권고해요 그렇죠 사실 이 2003년, 2002년의 그림 이거 한 2시간, 4시간, 10시간 얘기해도 할 말 많아요 종교계도 재밌어요 네 불교는 찬성하고 기독교는 반대했어요 재밌죠 사찰은 종교시설이자 관광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5일제를 하면 관광이 늘어나요 사찰은 좋아요 네 교회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억나거든요 2002년 이때가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뭔데요 주 5일제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한기총 우파 쪽의 한기총 소속이거든요 일주일에서 일요일만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애초에 일주일이란 이 단위를 어떻게 우리가 고안했느냐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지 않았냐 그것을 본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본따서 그래서 이틀을 쉬면 안 된다 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망한다 그래서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망하지 않았어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갑자기 정부에서 다시 주 6일제를 한다고 해봐요 재계가 가장 먼저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5일째라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지금 얼만데 갑자기 기업들한테 그거 포기하고 주 6일째 해서 노동시간 늘리자 계산이 안 맞죠 그러면 신세계와 롯데가 나서서 언론이란 언론에 다 밥을 사먹여가면서 반대 기사를 쓰게 시킬 겁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크게 지어놓은 외곽의 쇼핑 시설 다 무너집니다 그럼요 관광업계 다 어떡합니까 네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었어요 네 이제는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증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기사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기업 생산성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이게 노동시간 때문에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로 늘고 줄고 합니다 지금은 주 40시간 주 4일 근무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2000년대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 있었을 거예요 아 매우 그렇습니다 네 주 4일제 논의를 가지고요 2019년이 기억이 나신다면 이게 맞는 예측입니다 네 경총과 정경련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노동의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아마 내일 갑자기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그래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도 일하는 모습은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일하는 모습만큼은 네 그리고 또 노동 시간이 짧아지자 생겨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노동 시간으로 노동자를 얼감해질 못하자 플랫폼 노동으로의 전환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노동자 개인이 사업자인 직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5일제의 그 다음 스텝이 주 4일제라는 건 조금 좀 부족한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판데믹 덕에 알게 됐죠 주 5일제의 그 다음 상상력은 노동과 시간의 관계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판데믹을 통해 익히게 된 거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 4일로 얼마 됐죠? 4년? 5년? 더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지금의 판데믹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앉아있는 시간은 노동 시간과 다르구나 네 진지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땐 누워있는 게 노동이고 어떤 땐 자는 게 노동이고 네 어떤 땐 또 소비하는 게 노동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종이 시간이 곧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된 인연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출근 등교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인이 박혔잖아요 네 좀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친구들은 등교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출근이라는 강박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이런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로 시사 아카데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사 아카데미에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자꾸 그렇게 포장하니까 왠지 먼 미래의 얘기일 것 같잖아요 네 원래는 지금 얘기했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뉴스 아카이브였어요 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덕지진 코너로 한 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질 위크 덕질 스페셜 위크 네 차회 예고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끝자락이 생각이 나네요 샹치 얘기할 거고요 네 근데 샹치 얘기 안 할 거고요 샹치와 관련된 미국 문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아 이슬람 얘기가 아주 오랜만에 준비가 됐습니다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봤던 사람이 보는 게 그건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했던 특집을 보니까 아프간 쪽 얘기를 아주 살짝 하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의 다루는 적은 없어요 살짝 얘기했고 제가 그 알실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방송이 그 이슬람 문화 덕질기예요 왜냐면은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라고 네가 얘기했지 그렇죠 크로스 이슬람 문화 덕질기와 스판덱스 영웅전을 한 주 해결하는 그렇죠 땡스 투 헬마우스 헨리 해성보다 드물게 오는 헬마 해성이죠 다음 주 덕질인 1차 슈퍼위크를 기대해 주시면서 덕질위크는 좋을 것 같아 기대해 주시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일정으로 보면 그 다음 주가 추석마저 기사읽기 노래잖아 네 그래서 그 덕질인 스페셜 먼스가 되겠어요 지금 아 그 다음에 국정감사잖아요 나 이번 달에 죽었 9월에 죽었다니까 덕질먼스 430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쇼매디터하고 요승균피디하고 홍성갑 덕질인이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번 달에는 내내 저와 함께 하시겠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따라서 저는 안녕이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